이라자매는 뭘 하고 있을까요? 가려워? 처음에 이가 여기 나면 가려워서 달근날근 씹는 거야. 라임이는 밑에 두 개 놨잖아. 저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말도 금방 하겠다. 좀 있으면 손님 올 거야, 꼴벌아. 손님한테 잘해, 꼴벌아. 알았지, 언니? 언니가 라임이 오면 언니가 안아줄 거다, 알았지? 알았지, 꼴벌아? 어릴 때도 잘생긴 연예인 오빠 사진 있으면 거기다 뽀뽀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 오빠들을 보면 사실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지금. 와, 들떴어. 완전 들떴어. 누가 오길래 라온이 이렇게 들떴었을까요? 왜 안 오냐, 근데, 오빠들. 그렇게? 왜, 아빠? 왔어, 왔어, 왔어. 어? 왔어. 가보자, 가보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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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가보자, 가보자. 정말. 라온이가 열어줄 거야? 아니에요. 아이, 뽀벌아. 뽀벌아.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어떡해. 아, 이분들. 아, 이분들. 황민현 씨랑 랜씨네요. 아, 예. 역주행의 신화이자 2019년을 핫하게 달군 대세 아이돌 뉴이스트가 찾아왔네요. 어우, 우운하다. 응, 야, 이분들. 아, 네. 워낙 경험이 끝납니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어, 네. 아, 네. 어, 네. 아, 네. 미국 외국에서의 시작을 하는 건데. 인사 안 해요? 네. 아, 네. 아, 저 마음 너무 알 것 같아. 아니. 어떡해, 어떡해. 와, 완전 애기들 사는 집 처음 와보는 것 같아서. 실례하겠습니다. 처음 와봤어? 네. 안녕하세요. 이리와, 차려. 이리와, 차려. 이리와, 차려. 이리와, 차려. 차려. 어머, 라온이 어디 갔어? 아, 라온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오빠들 보면 쑥스러워서. 자, 오빠들한테 인사해야지 차려. 라임이. 얘가 라온이고. 여기 라임이고. 오늘 처음 만나는 거라서 선물 가지고 왔어요. 오빠가 선물 갖고 왔대. 실은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우와, 라온아. 토끼 인형이에요. 토끼가 바구니에 있어. 선물 공세. 마음 여는 데는 뭐. 선물 많은 게 없어요. 홍 나와. 너 되게 웃긴다. 되게 쑥스러워하는 거 아니니? 아빠한테 하듯이 좀 할래? 아빠는 얼마나 웃길까, 저 장면이. 그리고 또 이제 라임이 선물을. 우와. 라임이 선물을. 우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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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선물. 아, 소문났구나. 떡볶 좋아한다는. 떡볶 안 보고 어디 보는 거야 지금? 하나 줘 봐. 아침부터 먹어도 되나? 먹어도 되나? 괜찮아요? 다 먹어도 돼요? 짠. 먹을래? 먹을래? 저기 렌즈 얼굴에 그냥 꽂힌 거예요. 떡볶보다? 네. 오빠가 자꾸 빠졌어. 웃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줘도 돼. 큰 경우지만. 괜찮아. 그냥 주면 쥐고 먹는데. 웃긴다 왜 안 봤냐? 아주 뭐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아, 진짜. 어머, 어머. 야, 먹을 거를 놓친 걸 못 봤는데. 라임이가 또 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저게 또 기쁨이 좋다. 아이들도 사람 결혼권을 한나 봐. 미안해, 아침부터 와가지고. 원래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다, 쟤. 왜 받자마자 저걸 안 먹고 몰뚱뚱뚱 오빠들을 보냐? 아빠를 너무 신기한 거야. 어울린다, 어울린다. 아이고, 맛있게 먹어. 맛있어요? 맨날 아빠가 보다가 이게 무슨 비주얼인가 싶지 이게 무슨 말이야 먹을게 애들 야쿠르토 먹을래? 좋습니다 뭐든지 저희는 감사합니 라온이 또 어디가? 여기 어디에요 라온이? 여기 라온이 방이에요 진짜? 라온이가 구경시켜줄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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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가 봐요 이거 불키고 이거 불키고 이건 스탠드 스탠드? 여기선 라온이가 자는 곳이에요? 그렇구나 너무 예쁘다 방이 라임아 머리 신기하지? 오빠들 보니까 아주 아 침 그게 꿀이에요 침 아니고 꿀입니다 꿀 어머 바정해라 너무 예쁘다 진짜 아 웃는다 아 웃는다 절대 울리지 않겠어 다행이다 만약 안 울어서 그치 그러니까 아니 울던 애도 가면 안 울겠어요 뭐에요? 옷을 옷을 드레스로 갈아입으려고? 못 살아 진짜 아 근데 저만 뭔지 알 것 같아서 아유 예뻐요 아 예쁘다 라온이 이쁜 옷 입고 왔네? 깜짝이야 왜 그 갑자기 왜 입었어 아빠 왜 또 깜짝 놀래? 잘 어울린다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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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을 발산해 라임이도 뭐 헤오메스 하는 거 맛있어 예쁘다 린이 형아 출 수 있어? 피아노? 난 출 수 있지 한번 저걸로 피아노를 친다고요? 그래도 오빠들 아이돌 가수거든 장갑장 피아노도 연주가 가능해요? 아이돌 연주인데 뭐 연주할까? 대단한 거 나올 것 같아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나비야 나비야 라이브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어머나 잘생겼는데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라온아 여기 오빠들 노래하는 오빠들이야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알아 너? 좋아 가자 이게 우리 여보세요라는 노래야 나오나 봐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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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집안 나라자가 침차리는 거잖아요 디너쇼에요? 관사님 보이기 시작했어 본인 시작했어 라임이 침 흘러 와 아주 그냥 뚝뚝 떨어지네 꼬리 디너쇼 가면 저런 분도 계세요 라온아 어때? 솔직하게 말해줘. 어땠어, 라온아. 너 진짜 너 엄청난 지금 너 선물을 받은 거야, 너. 고마워. 잘 먹은 게. 고맙다고. 그렇지. 말수가 확 줄였어. 라온이 특유의 말투가 안 들리잖아요. 맞다, 근데 라온아 너 독감 예방 주사 맞아야 되는데. 맞아, 안 아플려면 맞아야지. 나 안 주사는 줄 거야. 같이 갈까? 같이 가준다고요? 같이 가 볼까? 재밌겠다. 병원 왔어 이제. 라온아 병원 몇 층이야? 4층. 다 가자. 와. 지금 주사 맞으러 가는 길인데. 농담하잖아, 그치? 제 스스로 길을 안 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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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라온이 독감 주사 맞으러 왔거든요. 그냥 오빠랑 가는 게 좋으니까 오긴 왔는데. 독감 주사야. 뒤에 민국이다. 오긴 왔는데 맞기는 싫어, 사실. 라온이 주사 잘 맞을 수 있죠? 잘 맞고 가야지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안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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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아야 돼. 라온이 가야 되는데. 라온이 가야 되는데. 오 마이 갓. 왔어. 라온이 앉으세요. 앉아볼까? 여기 앉고요. 오늘 독감 예방 결정 할 거고요. 여기 어깨에다가 하나 맞을게요. 무서워. 아, 싫어. 라온은 오빠도 맞을까? 같이 똑같이? 라온은 오빠도 맞을까? 같이 똑같이? 도마라. 진짜? 아니, 라온이를 위해서 기꺼이. 사실 옆에서 이렇게 누가 맞았으면 좋거든요. 봐봐. 선생님은 왜 좋아하세요? 아. 다 부분 빼시고요. 네. 너 하나도 안 왔다. 라온이 잘 맞을 수 있지? 그쵸? 맞아도 안 왔다. 보여주는 거죠. 라온이 주사 잘 맞을 수 있게 오빠가 손 잡아줄게. 잘 맞을 수 있게 오빠가 손 잡아줄게. 됐다. 자, 얼굴 손. 요즘에 안 아프게 한 대만 꼬옥.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안 아프다. 와, 잘한다. 안 아프다, 그치? 뭐야, 웃지도 않아? 와, 라온이 진짜 용감하다. 와, 정말 잘했어요. 라온이 최고. 와, 라온이 진짜 멋지다. 최고. 진짜 잘했다. 아니, 여기다가 흥미롭네. 애들 병원 갔다 온 사이에. 네. 내가 먹을 걸 좀 사올게. 아, 예. 그러면은, 어, 얘를 어떡하냐? 아, 제가 돌볼까요? 볼 수 있어? 와. 자신 있습니다. 근데 라임이 있는 쪽 걱정이 덜 되는 게. 워낙 순해서. 봐봐요. 삼촌분이 안겨있잖아. 라임이 순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네. 다녀오세요. 네. 오, 둘만 남았어요. 괜찮지? 아기 띠가 원래 잘 어울려요, 그래도. 괜찮아. 울지마. 처음 해봤을 텐데. 그러게요. 아, 지금 아빠가 안 보이니까. 야, 우리. 아, 어떻게. 레노빠 이거 위기인데? 아, 운다, 큰일났다. 우와. 워! 어, 여기도 필요 없어. 아, 둘만. 아, 엉ênio님씨를 드리可愛 샐브 시작. 울... 우리 일식 맞자, 일식. 아 이게 삼촌은 좋은데. 아 잘 먹었네? 아이고 잘 먹는다. 아이고 잘 먹는다. 한 번 더 먹을까? 옳지 옳지 잘 먹는다. 너무 잘 먹네 우리 라임이. 너무 맛있어 그렇지? 울어. 잘까? 자야 될 거 같아 라임아 그치. 잠 오지. 자 자 자. 아 잘 본다 근데. 잘 다녀. 자겠다. 아 렌 삼촌 진짜 잘 본다. 그냥 아기띠이 지금 아는 채로. 아 졸렸구나 하품하고 아까부터. 아 졸려서 잠 투정한 거구나. 라임아. 그래 잘 자. 아 진짜 순하다 라임이. 아 진짜. 짠 거 같아. 순한 건 진짜 최고인 거 같아요 라임이가. 아 졸때 조심하세요. 졸때 깨거든요. 다 재워놓고 아기띠 풀리다가 그 소리에 깨잖아. 그럼요. 아 성공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동화책을 해가 줄게. 차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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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아래. 주먹 정사고. 야 대선배님 안방에서 잔거예요. 아유 쭈그러서 자. 야 대선배님 안방에서 잔거예요. 야 대선배님 안방에서 잔거예요.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제대로 제대로 자네. 애 처음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지었대. 얘 그러면 얼마나 됐어 잔지 지금? 한 삼십분 넘은 것 같아요. 주사님 기억이 안 나. 네가 확인한 게 30분이니까 가만 있어봐. 그 뒤로 30분이 더 지났을 수도 있겠구나. 나은이 아프나. 주사 잘 맞고 왔어요. 안녕하십니다. 오빠랑 가가지고 주사 맞았어? 왜 제가 주사를. 맞아요. 재웠어. 진짜요? 더 웃긴 건 같이 자고 있더라구요. 안이 안 벗어요. 저게 레노빠가 하고 있으니까 패션 같아요. 다음에 또 올까? 또 눌러볼까 다음에? 고마워 라훈아.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